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은 CRA 융자 월터킴 대표님과 함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월터킴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주제, 오늘 주제가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실생활에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비즈니스 융자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만 필요하지만 이 집융자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집융자. 몰기지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간단하지 않죠, 대표님? 네, 일단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기본 세 가지가 필요하죠. 세 가지, 네. 첫째는 내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보고. 세금보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집을 살 때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크레딧 점검. 크레딧. 그다음에 이제 그 집을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즉 선불금.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오늘 시간에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지만 집융자 하나만 해도 저 같은 경우도 손님이 오셔서 상담하면 한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손님 각자 개개인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다 다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30년 고정, 고정이자. 고정이자라는 건 30년 동안 그 이자율이 변하지 않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이자율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variable, 그러니까 변동이자율을 낳아서 해마다 1년에 현재 프라임 레이스에 맞춰서 이자가 변경되는 건 변동이자율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분들은 거의 30년 고정을 원하시죠. 그런데 그 30년 고정에서도 과연 그러니까 우선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 것이냐. 그러니까 애들 학군문제라든가 애들 대학을 가고 나면 나 이 집이 필요 없어 이사 가실 수도 있고. 여기 한 3, 4년만 살고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30년 고정이자율이 과연 좋으냐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변수들을 다 감안해서 이자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결정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금보고하고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세금보고예요. 세금보고. 그러니까 세금보고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지금 가이드라인이라 해서 은행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김용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는 mandatory.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게 2년치에 대한 세금보고예요. 네. 2년치 세금보고. 네. 2년치에 대한 세금보고라는 말은 2년 동안 한 직장에서 꼭 일을 하지 않았어도 2년 동안 꾸준하게 내가 수입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6개월이라고 1년 지금 반 됐다. 아니면 1년 반 일하고 여기 직장은 6개월 됐다든가. 그렇다면 중간에 조금 텀이 있는 건 괜찮나요? 텀이 한 두 달이 빠졌다고 하면 자기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잠깐 새 직장을 가기 위해서 텀이 있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2년 동안의 수입이 꾸준하게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 2년 동안의 세금보고 기준으로 보여져 있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그러니까 세금보고가 작냐 많냐 적으냐 많으냐에 대한 차이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페이먼을 할 능력이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나 50만 불짜리 집에 나 10만 불 다운 20%니까 10만 불 다운 페이하고 40만 불 나 사고 싶어. 아 나 돈 많아. 그런데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40만 불이면 한 달에 한 3천 불 정도 페이먼이 나올 텐데 대략. 사실 내가 세금보고상으로 1년에 3만 불, 4만 불 버는 걸로 하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DTI라 그래야 해서 debt income. 그런데 수입과 빚에 대한 상관관계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 수입에 맥시멈이 43%예요. 그러니까 43%니까 내가 3천 불을 벌면 3, 40이 1,200불. 그러니까 1,200불 넘어가는 페이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략 그 가이드라인은 대동소의해요. 거의 모든 뱅커들이 요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은행에 따라서 조금 더 봐주고 좀 덜 봐주고의 차이지만 이거는 법적으로도 43%가 맥스로 돼 있기 때문에 DTI 계산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을 보고 라이센스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보면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집중자만큼은 단순하고 간단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중자나 비즈니스중자는 조금 룸이 좀 있어요. 쿠션이 있어가지고 한국말로 하면 이게 맞는 얘기지 못해서 유돌이라고 그러죠. 이게 유연성이 좀 있어서 이렇게 맞춰나갈 수가 있는데 집중자는 그냥 FM대로예요. 필드 매뉴얼들 그러니까 딱 있는 거 보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지 랜더들 은행들에 따라서 좀 더 봐주고 덜 봐주는 게 차이지 그쪽에서 베리파이 하는 건 다예요. 그러니까 나 어디 어느 직장에서 일했어. 흔한 말로 우리가 자동차 살 때 야 너 좀 가게 일하는 거 좀 해줘. 그러면 이렇게 딱 하는데 집은 정말로 살 때 전화하고 사인하고 하고 다 해요. 베리파이를. 전화를 해보나요? 그 직장에? 머스트. 두 번 이상 할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화 베리파이가 꼭 가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장 증명만 가지고도 되는 융자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화가 두 번 이상 와요. 더 엄격하게. 왜냐하면 직장 보고 해주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나중에 페이퍼에 사인하라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황하고 겁낼 일은 아니고요. 결국 그게 무슨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거 아니고 그냥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게 너무 경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집을 사시는 데는 최소한 우리가 세금 보고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얘기는 금년 이제 세금 보고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제를 이걸 잡은 게 지금 세금 보고를 하실 때 금년에 집을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CPA님과 상의하셔서 내가 인컴이 충분히 잡혀야 공자가 나온다. 이걸 꼭 감안하셔서 그래서 세금 보고 하실 때 좀 유연성 있게 너무 절세만 하시는 게 만사는 아니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세금 보고 그만큼 중요한데 지금 채팅창에서 이제 아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베리파이 한다고 전화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개인 사업 하시나 봐요. 6994님께서 개인 사업자에 대한 것도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제가 지금 딱 궁금증이 생긴 게요. 그렇다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 직장 베리파이를 하나요? 은행에. 그거는 이제 이게 법인일 경우에 1120S나 1120이라 해서 세금 보고 112원이라 그러죠. 그 폼이 있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그냥 법인 세금 보고를 같이 내니까 내가 100% 주인이고 하실 때 내고 아니면 세금 보고상에 개인 수... 그러니까 법인이 꼭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울로 하시는 분 경우에도 세금 보고상에 보면 템포리에 스케줄 C에 보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나와요. 그걸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봉급자가 아니고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꾸준하게 2년 동안 가게를 3개월 전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현실적으로 가게 3개월 산 다음에 집 사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게 돈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으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그럼 작년에 장사를 잘했으니까 내 집을 사겠다. 그러면 그 세금 보고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세금 보고상에 작년에 가게를 샀으니까 금년에 그러니까 세금 보고상에 똔또이 그러니까 이분이 되든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장사는 잘 됐는데 내가 초기 자본 투자가 된 게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라고 보고했다가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컴이 발생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우리 클라이언트들한테도 제가 말씀하는데 본인이 다 먼저 결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러한 상황인데 와서 편안하게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설명을 하시는 게 낫지 본인이 먼저 야 이거 세금 보고 마이너스인데 되나 뭐 이렇게 결정하시고 크레딧이 이런데 되나 되는 쪽으로 원하시면 되는 길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가들 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건데 본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 다른 부분들도 좀 있고 잘못된 상식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짐을 사시려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세금 보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께는 굿뉴스네요. 그렇죠.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라.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컴이 발생됐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 크레딧도 좋다. 다음 페이할 돈도 갯돈 타는 거 좀 있다. 이런 식으로 딱 준비가 돼 있는 분은 집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고요. 크레딧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크레딧을 넘어가 보면요. 그러니까 크레딧이라는 것은 우리 파이커스콜을 기준으로 세 회사가 있죠. 익스피리아, 네이코팩스, 트랜스유니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세 회사의 기본 점수가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740점이 이상이 됐을 경우 그게 A1 크레딧이에요. 제일 좋은 게. 그러니까 740이나 750이나 800이나 똑같아요. 제일 좋은 이자율이 확보가 되고요. 크레딧이 낮게는 630까지도 돼요. 단지 이자율이 다를 뿐이에요. 이자율이 올라가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이런 상황을 쭉 보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먼저 판단을 해요. 아, 나 크레딧이 나빠서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자율이 좀 높은 740보다는 당연히 높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 그러니까 집을 사시기 전에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자기 빚 정리 크레딧 카드라든가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든가 이러한 빚을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크레딧 점수가 올라가요. 크레딧 점수가 올라가서 740점 이상이 돼서 받는 이자율과 700점이 받는 이자율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굳이 낮은 이자율을 받아야 되니까 높은 이자율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빚 정리 그게 나중에 에스크로그 타이럴 캠페니에서 사인하실 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융자회사에서 나가는 돈이 많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DTI 아까 말씀드린 그 상관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자율도 그렇지만 융자가 거절될 사유도 되죠. 그렇겠네요. 페이먼이 많으니까 당신 인컴이 많이 버는데 나가는 돈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몰기지를 갚을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때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만 불 이상의 소득을 가지신 분은 1년에 12만 불 고소득이에요. 그러니까 10만 불 이상 버니까 난 무조건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동차가 럭셔리카 세대에다가 크레딧 카드가 막 그냥 꽉 차가지고 한 달 페이먼이 6, 7천분이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계시면 그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있다면 정리를 해서 크레딧 스코어를 최대한 높여서 그래서 이자율을 낮게 받는 게 중요하다. 크레딧 점수 관리. 그렇습니다. 질문 한 분이 주셨어요. 크레딧 카드 크레딧 점수 크레딧 카드 관련인데요. 얼마 전에 크레딧 카드 돈 내는 걸 깜빡하셨대요. 그래서 연체된 적이 한두 번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짐 융자 받을 때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크레딧 점수에 좀 연관을 우선은 이게 언제 늦었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한 분 같은 경우는 실수가 돼요. 이분 질문대로 한두 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넘어서면 이분의 페이먼 습관 그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보죠. 그런데 그것보다 이분은 이미 한 번 두 번 한 달 한 달 이상 그러니까 이게 늦었다는 게 연체됐다는 게 30일 이상이냐 아니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예요. 30일 이상 늦게 냈을 경우 토탈 한 달을 늦게 냈으면 무조건 크레리프트 올라가요. 30데이 레이 이게 올라가요. 그러면 점수가 훅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지지난달에 돈을 안 냈어요. 지난달 리포트 해서 이번달 리포트를 뽑으면 거의 50점 이상 떨어질 거예요. 그게 금액과도 관련이 있나요? 금액과도 관련은 있지만 대부분 미스페이먼이 더 크고요.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크냐면 일단 미스한 게 80이면 금액이 20이에요. 그러니까 1000불짜리하고 100불짜리하고 약간 상황이 다른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25불짜리 페이먼 30불짜리 페이먼 이걸 미스했을 때는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안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였다든가 비를 못 받아서 이런 익스큐즈를 대면 오케이 I understand 나 알겠어. 그런데 이미 크레딧 점수가 푹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는 크레딧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융자는 돼요. 융자는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50점 이상 되면 이 분은 740점을 받을 수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연체가 두 번이 됐잖아요. 그러면 600 한 90점 90 이상 밑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자율 차이가 많죠. 그렇다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카드값을 이제 제때제때 잘 갚는 모습을 좀 또 다시 오랜 기간 보여주면 다시 올라가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자연치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크레딧을 그 상황에서 일단 융자를 받고 집이 먼저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점수 때문에 3년 4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집은 일단 사놓고 크레딧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3년 후에 리파이낸싱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일 것 같아요. 또 그런 방법이 있군요. 전문가랑 상담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래 지금 계속 질문도 주시고 코멘트 주시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듣고 돌아올게요.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 해석은 CRA융자 월터킴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집융자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필요하죠. 집 사고 팔고 할 때 집을 살 때 필요하죠. 집융자 이야기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데요.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 세금 보고 두 번째 크레딧 점검 마지막 세 번째 다운 페이먼트 이렇게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금 보고 그리고 크레딧 이야기까지 나눴고요. 이제 다운 페이먼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대표님 네. 다운 페이먼트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리코얼하는 게 20%예요. 집 가격의 20%를 다운 페이를 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PMI PMI는 프라이벳 몰게지 인슈런스를 해가지고 20%선에 모자라는 돈의 만큼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거는 몰게이지를 프로텍트하기 위한 보험이에요. 몰게지 회사에서 무조건 그걸 들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안 들어왔을 경우 이거에 돈 잘 내는 거에 대한 그 보험인데 결국은 은행에서의 하나의 안전장치죠. 그렇겠네요. PMI가 생기 그러니까 PMI 같은 것이 생기는 20% 미만의 다운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다운 페이라는 것을 과연 얼마를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이거는 다운 페이를 많이 하면 융잡 할부금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재정 상태를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나는 지금 다운 페이 20% 못하니까 PMI 같은 돈 내기는 싫고 그냥 없어지는 돈이니까 그러면 나는 집을 20% 될 때까지 모아야 되겠다. 이게 정답일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은 FHA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적게는 3% 다운만 해서도 집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왔을까? 서민들이 집을 보통 원하는데 20만 불 안팎짜리의 집들 그러면 우리가 3% 4% 5% 해봐야 만 불 다운이에요. 5% 해도 20만 불 만 불 이잖아요. 그럼 19만 불 융자 같은 경우는 한 달 페면 1500 정도 나와요. 그러면 한 달 페면 1500 불이면 아파트 값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길이 저 멀리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로드를 못 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20% 20% PMI PMI 를 내는 돈 든가 몰게이지 에 대화 가는 인트레스트 는 세금에서 혜택을 받아요. 이자 내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건 집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아파트를 살 것이냐 집을 살 것이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을 사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집은 자산의 증가라는 목적도 있지만 일단은 세제에 대해서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집이 있고 없고 에 따라서 크레딧 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의 크레딧 점수가 더 높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집을 미국 은행에서나 랜더들 입장에서 보면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우리가 1년 살고 리스 끝나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하니까 이렇게 옮겨다닐 수가 있는데 집은 사실 옮겨다닌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여기서 스테이 할 거야 대한 어떤 그런 눈으로 꼭 보여지고 수치상으로 나오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또 확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뭔가 융자가 들어갈 때 아 네 이거 좋습니다. 이거 집도 있고 말로 수치상으로 안 나오지만 뭔가 스테이블하고 이 사람들이 페이먼을 잘할 거야 대한 어떤 확신들 다른 융자가 들어가도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은 사시는 게 무조건 좋은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다음 페이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은 꼭 40만 불 50만 불 큰 집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이니까 요새 집값들이 막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만 불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전한 동네 학군 좋은 동네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집이 없으니까 거기는 또 빌더들도 의도적으로 걔네들이 설치를 다 하잖아요. 리서치를 해서 이쪽에 학군도 좋고 디멘드가 많다. 그랬을 경우엔 당연히 집을 싼 걸 안 하죠. 그러니까 점점점점 좋은 학군에서는 싼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집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게 선순환이든 악순환이든 그런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은 그러니까 야 나 언제 사야 돼? 가능하면 빨리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집을 사실 때 이제 자제분들을 다 키우는 분들인 경우에는 학교로 학군을 옮기기 싫으시잖아요. 보통 그 근처에 있는 학군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리미티드가 되는데 얘네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대학을 갔을 때 내가 이 집에 살 것이냐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 하니까 꼭 처음에 너무 큰 집을 사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에서 키워 올려간다는 그런 개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요. 시작이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집 사는 문제도 처음부터 나의 드림하우스를 사는 게 아니라 작은 하우스라도 차근차근 이렇게 사는 거 처음 집을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일단 집을 사는 것이 투자 목적이든 거주 목적이든 일단은 사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이야기도 저도 다시 새겨듣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나는 20% 다운페이먼트 할 돈이 없다. 다 모아서 집을 사야지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20%가 아니더라도 더 적게 다운페이먼트를 하고도 집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PMI를 내더라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FHA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뭔가 PMI는 또 세금 혜택도 있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 상담 받은 후에 계획을 세워나가시는 것도 중요 괜찮을 것 같아요. 집을 사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FHA론 같은 경우는 Fair Housing Administration 그러니까 한골 하면 주택청 같은 데예요. 거기서 서민들을 위해서 집을 살 수 있게끔 거기 있는 융자를 해주는 곳이 아니고 보증을 서준 거죠. 이 사람도 해줘. 그러니까 SBA 론처럼 SBA는 Small Business 미션에서 거기도 융자를 해주는 곳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집을 일단 사시면 3%고 5%고 다운폐를 하셔서 집을 사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혜택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좋은 점이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집을 사놓으시면 아파트는 다 하시잖아요. 알고 계신데 못 하시는 거군요. 그건 그냥 날아가는 돈 없어지는 돈 이거는 내 자산의 증가 이렇게 아시니까 그런데 다운페이 때문에 걱정하시던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사무실에 오셔서 여러 가지 그냥 전화하셔가지고 나 크레딧 몇 점인데 이자율 얼마예요. 제발 그런 전화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기가 뭐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락을 하고 하려면 모든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나 크레딧 몇 점인데 이자가 얼마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료 인컴이라든가 다 봐야지만 나오는 거니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으시고 현재 있는 상황을 쭉 보고 아 그러면 제가 예상을 해드릴 수 있어요. 포켓트 해드리는 그 부분이 있는 거고 그냥 크레딧 몇 점이니까 이자 얼마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자율은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금년대 결판이 날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자가 아까 얘기하면 PMI 그렇게 해서라도 난 다음에 3년 안에 리파이낸싱을 할 때 내가 돈을 낸 게 밸류가 에쿠티가 쌓여서 20% 21% 이상이 돼버렸을 때는 그게 면제가 되니까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페이먼 하는 순간 자꾸 쌓이잖아요. 에쿠티가 그러니까 그게 그냥 끝날 때까지 30년을 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지금 여기 모니터에 이거는 제가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배우자 한쪽만 크레딧이 안 좋을 때 나머지 한 배우자 크레딧으로 집을 살 수 있나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융자는 한쪽으로만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부부는 텍사스 법의 타이틀에 네. 집 등기에는 같이 올라가요. 공동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융자는 한 사람 크레딧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만 좋으면 그런데 그분의 인캄이 다 돼야지. 크레딧만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남편이신지 아내신지 누가 더 좋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분의 크레딧만 이용해서 살긴 하지만 그분의 또 소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한 사람 이름만 듣는데 그 사람이 스트롱해요. 그리고 인캄도 그러니까 남편분하고 집에서 와이프는 하우스 와이프고 이런 경우에는 남편 이름으로 살 수도 있고 그게 거꾸로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신 그분이 크레딧 좋으신 분이 인캄이 있으신 분이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잠깐 시간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네. 시간이 됩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게 지금 은행의 랜더들마다 이게 규정이 다 달라요. 전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융자가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요새는 합법적인 거주자 학생비자 유학생 취업비자 이런 경우에도 집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을 사시는 경우에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소득 학생비자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비자는 이 돈이 전부 한국에서 온다든가 그게 프루브가 돼야 돼요. 그게 까다롭고 힘들고 베리파이 하는 게 힘이 들어서 은행에서 거절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이 있으시면 그리고 뭐 E2 비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소득이 대부분 그런 분들 E2는 신분 문제 때문에 세금 보고를 참 많이 하시게 돼 있거든요. 다른 분들보다 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많이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시겠네요. 세금 보고 면에서는. 그리고 또 세금 문제도 이제 프로프리 텍스가 여기는 좀 높아요. 맞아요. 프로프리 텍스가 높은데 그러니까 융자를 들어갈 때 그 텍스를 아예 융자금에 임파운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자금에 포함돼서 하시면 그러면 한 번에 목돈이 안 나가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그 크레딧 질문 주신 분이 이분이면 그러면 구입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자영업을 하는데 크레딧이 좋고 세금 보고를 같이 하는데 이제 와이프분이 주부신데 크레딧이 나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 이분은 뭐 사신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대부분이 집에 계시는 분들은 크레딧이 나빠질 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늦게 내고 일을 크게 벌리다가 잠깐 실패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이 집중자만큼은 꼭 방문하셔서 세금 보고 2년 치와 다운페이가 은행에 들어 있으면은 다운페이들은 뱅크 스테이먼 하고 이런 걸 다 준비 서류 그게 기본 서류거든요. 네. 그걸 가지시고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은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이 상담받는 거 무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 없이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좀 기억에 남는데요. 전화하셔서 그냥 내 크레딧 점수가 몇 점인데 이자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그게 뭐 어디 집어넣으면 공식처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종합해서 이자율을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 정말 찾아가서 뭔가 내가 집을 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직접 여러 가지 다 정보를 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집도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 올해 구입하시겠다 하는 분 계시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8575님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오늘 CRA융자 월터킴 대표님과 함께 집융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집을 보통 사시는 게 봄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3월 달부터 5월 달에 시즌이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텍스 시즌이니까 텍스는 CPA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상의하셔서 충분히 하시면 금년에 원하시는 집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집융자 프로그램은 많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다음 달에는 이거 연결해서 몇 가지 더 집 사는 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835님께서 크레딧 점수는 좋은데 히스토리가 좀 짧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떠냐고 물어주셨어요. 히스토리가 이렇게 짧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짧은 건지 본인 기준으로 또 그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짧은지 그러니까 3년이 안 된 히스토리일 경우 그러니까 크레딧보다 더 중요하게 인컴이에요. 크레딧은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이고 인컴은 융자 자체가 되냐 안 되냐 해요.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짧을 수 있잖아요.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2년 3년밖에 안 됐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2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2년 동안에 추적 2년 동안에 직장 생활을 했다든가 아니면 여기 온 지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 6개월을 한국에서도 직장이 있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그렇군요. 답변이 충분히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CRA 융자 회사 월터킴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2월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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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